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요 전국 최초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상후 예방을 위해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운영 확대를 위해 CCTV 장비 구입과 설치 예산 2019년 본의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치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에 의료계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배기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네트워크 뉴스의 종주연 기자였습니다.